10월 호랑이띠 운세 금전운이 나의 편 무소 불이 이루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 보은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4년 양력 10월 호랑이띠 운세를 나이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띠 하면 용기와 자신감이 넘치며 도전에 맞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때로는 고집이 세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게 호랑이띠죠 이런 호랑이띠가 양력 10월에는 어떻게 운을 끌고 갈까요? 본 영상에 앞서 혹시 괜찮으시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거든요 제일 먼저 1998년 무인생 범띠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의 기운은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9월에도 말씀드렸지만요 24년 감목의 기운이 무인생에게 영향을 크게 미치는 분야는 인간관계입니다 10월에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단순한 만남 이상으로 무인생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친구 동료 혹은 멘토를 만날 수 있겠네요 그러나 조심하실 것은 말다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인생은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자기 주장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목소리가 커지고 고집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과 의견이 충돌하거나 언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받은 기론이 몽땅 흩어지는 것이지요 10월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언쟁이나 오해 때문에 인간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1986년 병인생 호랑이띠는 도전보다는 안전을 취할 때입니다 특히 사업 확장이나 큰 투자는 피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무리한 시도는 예상치 못한 나락으로 빠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으니 현재의 자산을 유지하면서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운을 말씀드리면 돈이 들어올 구멍도 보이고 목전에 큰 돈이 있는 것도 같은데 당장 나에게 들어오는 돈은 없습니다 추수를 나려고 황금밭에 왔는데 나시 없는 형국이네요 굵직한 금전운은 없겠지만요 지출도 크지 않으니 마음을 편히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축하는 데 목적을 두면 오히려 재물이 수월하게 보인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병인생은 30대 후반인데요 아직 결혼하지 않는 미혼인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연애운이 대단히 좋거든요 평소에는 가지 않던 장소나 모임에서 로맨스가 피어날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말고 꼭 붙잡으십시오 하지만 갑진년의 혼인수는 썩 좋지 않으니 결혼을 하는 것은 내년으로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1974년 갑인생 범띠는 무소불이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운세입니다 우선 사업과 직장으로부터 말씀드리면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고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도와 변화를 깨하시면 긍정적인 결과로 돌아올 겁니다 하다못해 인테리어라도 고쳐보시면 매출이 뛸 겁니다 직장인도 마찬가지로 상사와 동료로부터 인정받을 기회가 많아질 겁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나 업무를 맡으실 수 있고요 이럴 기회를 삼아 나의 진면목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중대한 업무나 책임을 제안받으면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십시오 재테크 운도 금전운도 기랍니다 그동안 계획했던 투자나 재테크 전략을 실행하기에 적절한 해입니다 만약 주식이나 부동산 등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자산이 있으시다면 10월에는 가치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재물은행에 따르면 안정적인 자산을 유지하는 동시에 가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거든요 특히 부동산이나 장기적인 자산에 대한 투자가 유리하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기대를 해보셔도 좋겠네요 전체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전하시면 좋은 운세입니다 현명한 판단을 통해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겁니다 이어서 1962년 이민생 호랑이띠는 가만히 있는 것이 돈을 버는 길입니다 갑인생과는 달리 이것저것 시도하기보다는 현재의 재정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투자하실 때도 간 크기를 좀 줄이시고요 모쪼록 안전이 제일이다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임수가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지나친 변화는 오히려 재물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식은 물론이고 부동산의 거래를 계획하고 있다면 큰 변동을 주지 말고 현 상태를 유지하시는 편이 안전하겠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생길 수 있는 시기이므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정운은 아주 좋습니다 마침 기인이 이민생의 집을 기웃거리고 있으니 잘하면 며느리나 사이 같은 새로운 가족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에게 좋은 친구나 동업자, 연인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누가 들어오던 가정의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이어서 1950년 경인생 호랑이 뛰는 금빛 기회가 쏟아집니다 경금의 기운이 돈과 재물의 흐름을 강하게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상치 못한 수익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래전 투자했던 주식이나 부동산이 갑작스러운 상승세를 타거나 오랜만에 연락한 지인으로부터 좋은 재테크 정보를 얻어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발만 믿고 무리하게 투자하시면 안되고요 적절한 시기를 노려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운은 크게 걱정할 것이 없이 화목합니다 나의 강인한 기운이 가정에서 안정감을 주고 가족 간의 이해와 사랑이 깊어질 것입니다 자녀가 자주 우리 집에 방문하거나 가족들이 함께 여행을 떠나는 등 따뜻한 시간이 늘어날 수 있겠네요 그러나 건강운은 다소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육이 쉽게 긴장할 수 있으니 오랜 시간 한 자세로 유지하시면 안됩니다 오랫동안 앉아서 일을 하거나 서 있거나 운전하시면 관절이나 근육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몸을 잘 돌봐야 행운을 온전히 누릴 수 있으니까요 건강이 가장 큰 재산이라는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2024년 10월 호랑이띠 운세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의 귀한 의견이나 또 소원성취할 내용이 있다면 아래 댓글창에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제가 소원성취를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